아다시모 간바르네 일부러 잃었습니다 아아 아아 이거밖에 없어 확인할것도 없어요 집어넣어요 어? 어? 근데 이걸로 뭔가 레시피가 나왔어 어? 핵이득 그 덕분에 레시피가 나왔어요 불행의 병이라고? 불행하긴 하지 진짜 에 특성 킬앤벨 특산 꿀로 발사 발사 그럼 얘도 잠깐만 성게주머니 효과 폭발인걸 만들어야 된다는거 같은데? 잠깐만 성게주머니 효과 폭발인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효과 폭발이면은 그 덕분에 레시피가 나왔어요 이거누어야 되나? 다시 만들자 이거 이런식으로 괜찮나요? 그 덕분에 레시피가 좋나요? 그럼 시작하자 이거 사이즈가 크냐 이거? 찹쌀돼 깜짝 이쁘라 도전 이쁘라 이쁘라 이쁘 씻니 도전 벅 이쁘 이쁘 이걸로 어어 어떻게 해줘야 잘 해줬다 소문이 났다 이거 이쁘 눈 이쁘 이 이쁘 이 이 재료들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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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야... 약간씩 부족해 어떻게 딱... 지금... 지금 만들었던 거는... 어떻게 나왔었죠? 터짐이 폭발이 된다... 그럴려나... 그것도 좋은 화약을... 좋은 화약을 쓰고... 보리가루... 칸을 좀 많이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칸은 다 똑같네... 성계는 뭐... 적당한 걸로 그냥... 얘도 빨강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쿠쿠르 광석... 이거는 그냥 냅두자... 시작! 이제 시작! 철장! 이선과... 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저.. 이런 안인 거죠? 이게... 이렇게... 더 터진만 하면 되려나? 좀 만들어올네 안 되는데 나가 저장했나요? 터짐이 되는 성계를 던져야 되나봐 저장 안 한 것 같네 1시간 전 기록이네 저장이 제기랄 저장했으면 터짐이 아니라 폭발로 해야 된다고? 폭발 가능해? 폭발 만드는 게 가능해? 아 이래도 노랑이 세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덮어버려야 돼 이러면 되겠네 아 일 부족해 그러면은 아 이게 같은 타일이어야지만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너스 감안하면은 음 음 아 아 그 경우는 두려움을 채널을 찾아봅니다. 풍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느낌을 묻습니다. 이것을 공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이곳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거의 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그는 이것을 어떻게? 정화. 안되겠다 보리카로 써야겠다 보리카로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막상 쓴다고 해도 보리카로 쓰기 애매 보리카로 쓰기 어렵다 을 다른 사이즈로 하자 이러면 되겠지? 이건 여기! 응! 고정! 고정! 아니야... 합쳐 그냥... 아까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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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材料은... 여기? 이렇게?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고정! 고정! 응! 좋은 느낌! 이걸... 여기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안되는데? 그냥... 화약을 다른거 하나 더 구하던거 해야되나? 이 화약으로는 좀 힘드네요... 아니면 보너스를 무시하고... 저걸로 해볼까? 회전... 회전되는 가마로... 가마로 한번 해볼까? 회전의 힘으로 뭐가 될까? 음... 품질 1패널당 플러스 1 똑같이...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4 품질 1채널당 플러스 1 아... 그럼 시작해볼까? 얘를 품질이 좀 더 높은걸로 할 수 있나? 품질이지 않나? 아... 그러면 혹시... 그럼 시작해볼까? 혹시나... 아... 좋습니다. 좋은流이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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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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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으로 박고...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왜? 왜 안되는거야? 왜?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잠깐만 그리고 이게 246이잖아요 품질이 246인데 6 이상도 있나 아니면 저거 흰게 저게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게 흰색이 아 저게 그냥 6인가 보네 얘가 그래 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응 고줘 고줘 요시 사 와야겠다 안되겠다 화약이 이상해 화약이 없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화약 음식점에서 화약을 찾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한데 화약 빨간 성게 이거 괜찮나 120원짜리 화약 16이네 화약 20짜리 있고 어 화약 16이네 지금 보니까 1룩잖아 어 얘는 화약 20이 뭐야 이 바이치가루는 화약 20이네요 거기다 빨간 아 초록이구나 얘를 사야되나 얘를 근데 이렇게 샀다가 나 이제 그 대장강 갈건데 거기서 화약 더 높은거 나오면은 명세 뻥치고 있네 채워온 상품은 무슨 하얀 옷 자리있다 하얀 옷자리있다 언 어.. 가게였어 이거면 될거에요 16을 사업으로써 대구로 남겠다 이거 왜냐면은 칸이 하나 많거든요 대구로 남네 이건 좋습니다 이 재료는... 여기입니다 끝났죠 뭐 그냥... 그냥 큰 빨간 성게가 있었으면 되겠다 흠 흠 응 그럴까면 내 초밀입자가 초밀입자 만들기 잘했다 이거 근데 성게가 품질이 높아야지 물리디엠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물리디엠지가 안올라가게 생겼네 이거 아무리 봐도 육심못만드는거 아니야? 은토란 얘는 뭘 넣어도 뭐 두개나 넣어야 돼 그것도 노랑으로 우린 하자 아 초밀입자 이따가 넣으면 되네 초밀입자 이걸로 하고 얘를 빼자 얘를 좀 더 다른걸로 폭발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적당히 고르고 전보 사이즈 뭐야 이거 가망에 빵꾸가 났어 흐흫 어흥? 저기 가마에 빵꾸가 안들어갔는데 쇼 얘를 요기다 박아야될 것 같아요 그럴려면은 얘를 요기다 박아야될 것 같아요 그럴려면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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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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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으 오오오 오오 Dies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요거 요렇게 와하 이건 이건 아닌거 같다 잠깐만 가마 바꾸자 회전시켜서 맞추지 않으면 이건 뭐 의미가 없네 어 그 중화제 바꾸자 괜히 사이즈만 커가지고 이거 이렇게 달아주면 좋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 세칸짜리 별로 쓸모가 없다 얘네를 좀 쓸모있게 해줘야겠는데 아 아 아니 뭐 아 이건... 여기가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여기가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여기가 좋은 생각입니다 아! 재밌는 반응입니다 아니야 이러면? 강까지 올라간다 물리대미지 강은 올라간다 근데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안들어가지만 데미지가 질리지 당연히 초밀입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왜 요기는 왜 왜 클립이 성장제주법이 아니고 이상으로 있어가지고 됐다 됐다 얘가 문제구만 자 이제 조합 효과 대 아이템 사용으로 떠올리려 저 횟수를 떠올리려 자 키리앤벨 특산 꿀로 발산하는 거랑 망각의 정원을 가고 꿀에 꿀맛을 때 특산 넣어서 할 수 있나 한번 보고 싶은데 벌집이 없네 나가자 망각의 어쩌구는 내 기억엔 여기 있는데 아 잠깐만 쏙 나 또 그거 장비 안하고 왔나? 그래 매일 까먹어 리퓨얼 버튼에 ... 너무 많이 찍어놨어 다시 찾아 여기서 책이 나왔었거든요? 늦은 밤에 와서 그런건가? 흐흐 회피 좋은건가? 아 이거 회피 못해 아 마법 가드 어 이거 좋은거 같아 이렇게 어 이 페르소나가 뭔가 다른 캐릭터가 무조건 막아주네 오오 난리 났다 이거 잘 달면 되게 순만할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소피가 껴야될게 아니네 이거 어 안꼈잖아 응? 어 뭐야 어디갔어 에페르소나 어디갔어 안 끼고 있었어 충격 충격 사실 안 끼고 있었어 흐흐흐흐흐 그럼 왜이렇게 잘 막는거야 쟤 왜이렇게 잘 막나요 혼자서 저..저.. 저... 어.. 저깄다 책, 책, 책 책이 뭐야? 에잉! 좀, 좀 강하고 샀있네요 위험한가 보는데요 책 책 몇 레벨인데? 매직북 12레벨 방업 플럼게이즈 가드 뭐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아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 저게 너무 아프다 마지막 하나 남은 폭탄 먹어라 다 저거 가네 빵 가드 오 살았다 죽었다 잘하면 깰지도 잘하면 깰지도 얘 혼자 남은거죠 어 어 깰깍 깰깍 깼다 아 정체불명의 승리 어 아이템 아이템 아 으아 으아 후라후라스루 아 너덜너덜덜하네 괜찮아 너덜너덜 이길 수 있어 망했다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지의 시간이야! 닦아줘요! 그래도 이근이 쎄졌네? 이겼는데요? 이 싸움이 끝났으면... 너희들은... 오호호호 자비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흡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짧은데... 오... 반짝반짝 파고니가 가득 찼습니다. 두 개 버리십시오라고... 아까 종이쪼가리 막... 엄청 많던데... 어... 필요없어... 저는... 저는... 어... 아... 이 싸움이 끝났으면... 저희들은... 저희들은... 유단했을까? 깜짝이야... 우리 유령 주제에... 아아... 가자! 여유의 승리이네! 아... 젠장... 이상한거 얻었네... 깨진 석재 뭐야 이거... 저희들은... 저희들은... 진짜 뛰어... 진짜 뛰어... 아이템 없지? 있네? 어... 여행자 베스트...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가져나고... 집에가자... 집에가자... 아... 찾는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은... 나 지금... 뭐 떠올린거 있나요? 특정 공격 스킬로 발상하는... 음... 보조 스킬은 발상했는데... 특정 공격 스킬로 발상? 저거... 뭔가... 공격 스킬 막 써야되나본데? 음... 이렇게... MP가... 모니카밖에 없는데... 모니카말곤 다 쓰지않았나? 근데... 모니카가 뭔가 쓰고 튈 만한 그런 약한 모파나... 약한 모파나... 없어... 이 동네엔 그딴거 없어... 아까 유형이 그나마 약한거였다... 요이쇼! 요이쇼! 危険한相手다! 気をつけろ! 으으... 후라후라스루... 이戦이 끝났으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나마... 유단시타까? 캠플소드랑 다 썼죠? 이따요! 다 썼ables 여기의 브레이크 도전 오프닝 unveiling 이거 안써 보긴 했어요 으으... 후라 후라 Şu 유단시타까? 수면 미스 좋아 오호 어 뭐야 이거 연계를 막 했더니 저리끼리 멋대로 스킬쓸 200일 때 쓰는거였나봐요 아 오케오케오케 떠올렸고 흑백글라스 이건 염값 플러스 있다 아 이거 중요해 나머지는 가자 진짜 가자 아 저 퀘스트지역도 가봐야될텐데 결국 그 뭐냐 독수리가 더 못잡았죠 인간이 잡을 평범하게 잡을만한 놈이 아니었어요 아 아 또 이벤트 가게다 아 어른 얘기한다 졸린대 그 점점 끊기는 것도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렌キン術師는 먼저, 그 목소리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力을 받으며, 그 목소리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렌キン術師는, 그 목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피, 어떻게 알지? 죄송합니다, 크라프터 제가 듣고 싶어, 근데... 전혀 모르겠지 괜찮아요 사실, 소피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그 목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목소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랭킹術史에는 소재들의 목표가 귀엽지 않나요? 랭킹術은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해요 그런데 감각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식물이 좋아져서 되고 싶어하지 않았을 텐데 자 리퓨얼 보틀 흑백글라스 뜰 알게 됐어요 지금 흑백글라스